두 장을 반환합니다! 빵빵! 빵빵 레후 유리칼 유리칼에 다리 걸기면 진짜 개잘 나왔네 엘리트 잡을 수 있을까? 유리칼 강화하고 엘리트 때리러 간다 유리칼 근데 니가 알던 사일런트가 아니다 난 강해졌다 단분싸 아악 그래도 두 개 중에 한 개는 맞췄네 빨돌림 내장 해체 발돌림은 나중에 쓰는 거지만 내장 해체는 당장 쓰는 거잖아 아 블리트 겁나 가고 싶네 유리칼만 강화돼 있었으면 갔다 락아브린 락아브린 딱 돼 락아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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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톤에 못 잡겠는데 락아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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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공격 전략가 능지처참 전략가 능지처참 빠밤 전략가 전략가 음음음 도갈 뒤지겠는데? 포션도 빠졌고 까비 방해특 방해됨 뭐야 도움 도움 정밀 단검투척 단검 분사 정밀은 나가있어 아씨 체력은 있다가도 없는 것 무 빙 빙 일이 담았다 피주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디진 것 같은데 이어서 공카 안나오면 죽는거 아닌가 계속 공카 안나오면 죽는거 말고 방법 있나 나온다 1 2 3 4 5 6 7 1 2 3 4 5 7분의 5 5 5 5 5항 3 뭔가 실수했나? 4항 4항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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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폭발 환영 살인마 웰컴머더 도갈 판도라 고 고오래하이 잘나왔네 잘나왔는데 결국에 전략가 찾으러 가야돼 전략가 어 실수했네 재떠굴 수 있을줄 알았는데 그래도 고개 써도 별 차이는 없었을 거라서 헐지비드 앤 쉣 와우 렛신 공공공님 1개월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도가리 쓰니까 배류가 차원이 다른데 아니 선생님 게임이 너무 쉬울까봐 난이도 올려주네 그래도 한 번은 경험치 먹네 경험치 란다 방어도 음마야 뭐야 이거 흡혈파지직 어디가냐 호잇 정밀 악몽 악몽 정밀각 아닙니까 응 아니야 아 생각보다 재밌겠는데 악몽 악몽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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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네 아네 아네의 유혹 악악 악악 못 참지 모기 악몽 모기 악몽 모기 진짜 너무 악몽인데 야비 악몽을 두개 집은 이유는 설치를 쓰기 위해서인데 설치가 안나오네 설치류 사일런트 설치 줘 고개 두장이면 됐다 세장은 투마치 아 이거 없으면 탈출구 의미없다고 방어도도 안오르는데 아이씨 아니 환살 개세네 다 저승 보내버려줘 청동빈을 청동빈을 는 위 저창 다 주나 청동빈을 2코 보다 센 1코 카드 호잇 딱댐 저준형 썰렬카 와우 월야카 먹은거 맞지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유물 대충 넘겨서 몰랐는데 금강저랑 스킨 금강저랑 둘다 있네 금강저랑 스킨 금강저랑 둘다 있네 니마 제발 설치주세요 닐리로 설치 먹기 닐리로 설치 먹기 개폭 개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이겼다. 인형어 접수. 호잇. 폭주 대단원. 폭주 악몽 악몽 탈출구. 으악 못 참아. 승률 픽보단 로망 픽이지. 폭 악 악. 설치 내놔라 빨리. 설치 빨리 줘. 설치 없으면 못한다고. 험둠이 방금 딜 봤어. 미쳤나봐. 또 출구. 왜 설치를 못해. 셋업 하라고 빨리. 탈 탈 탈 탈 탈. 탈 탈. 아니. 왜 탈출을 못해요. 낙탈. 낙태라. 訓말 탈 탈 탈 탈 탈. 으헤헤헤헤. 보헤헤헤. 사일론트 엑소더스. 스파이어브레이크. 똥중! 아니 똥중 말고 설치 달라고 어허우 어허우 아 얼 얼 얼 이제 내 탈출구 실패 안한다 너는 실패하지 않는다 탈출구 2.0 오뎀 너무 아픈데 오뎀 너무 아픈데 한 복주 악몽 탈출구 악몽 탈출구 악몽 탈출구 악몽 탈탈탈탈탈 탈탈탈탈탈 시비탈 탈출에 미친자 유 550戚 열쇠 탈출 오 오오오오 빠빙 빠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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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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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치조어 빨리 아 찾아 왜 무슨 깡으로 열쇠 먹냐 왜 설치 안줘요? 설치좀 하자 설치 업 좀 업시다 진짜 파충류 주술사 왜케 화났는지 아시는분 배신 조살딜 개쎄겠다 파충류 주술사인데 왜 칼쓰는거지 뭐 사람이라고 사람쓰는건 맞나? 송곳니 칼 디펙트도 할퀴잖아요 그건 디펙트가 이상한거지 로봇이 빔을 써야지 왜 눈알키고 날뛰고 난리야 로봇이 빔을 써야지 왜 눈알키고 날뛰고 난리야 겁나 하이테크 기계인줄 알았는데 하는짓이라고는 우린 암 아 빔 소메한 밀집 떨어진다고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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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키인게 아니겠습니까 아 이 댐 맞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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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의 탈출구다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 모드캐 갔다 공포 진정한 공포는 설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짜 공포 아 능지처 참 쓰게 해달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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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구 백단 컴보 아 아 아 아 아 사일런트 이세계 탈출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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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계에선 유명한 탈출가 헌트리스 일단 혼자 사령지 사일런트가 그러면 블러드 하운드 같은 앤가 적 없음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안되잖아 어? 탈출이 안돼 탈출할 수가 없어 난 이런 일이 일어날 조짐을 느꼈지 하지만 넌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진짜 숟가락 살인만해 이거 숟가락도 이거보다 셀듯 전문성 전문성 쓰자 고개보다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설치에 왜 안줌 망겜이네 얘로부터 망겜이었지 얼눈이 탈출구 볼 수 있게 된 건 좋은데 봐도 본다고 달라지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한 개 정도는 악몽 복사에도 어 잠깐만 큰일 날 뻔 아닌데 큰일 났는데 서분이다 민첩 1을 먼저 먹었어야 했네 이게 옳게 된 덱이다 유력 영상 기회 봐서 쓸 수 있었으면 체력 더 아껴 없을 텐데 고개 아쉽네 평상 타이밍이 안 나왔어 와씨 왜 이렇게 센 아 왜 꺼지셈 님아 제발 꺼지셈 고개 아쉽네 유이이이이이이이잉 에 으 으 으 . 얘 뭐 얘라고 탈출구 안 쓸 이유는 없는 거같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유령화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우살 피해. 터날려먹는. 터날려먹는. 1댐씩 맞아서 뒤집었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진짜. 이게 진정한 결투가 아닐까. 내놈추. 내놈추. 소주의 대가를 지를 때가 왔다. 잔상. 양. 오리아르콘. 기타 등등. 자는게 낫겠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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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 필요함. 신성 필요함. 필요 없을 듯. 서른 장. 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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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여기. 주판. 형상세계에 딱 바로 나와줬네 내가 이겼다 창방석 아이 간지러워 아니 미쳤나 정말 빡세겠다 뒤진거 아님? 얼눈특 뒤졌는데 바꿀 수가 없어 어차피 이럈특 아르바이트 아즈아 다음 시간에 보러Ba 아즈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포각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냉지 처참을 뒤로 빼고 악몽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 첨탑에서 탈출한다. 똥꼬스라니 탈출쇼라고 해주십시오. 이긴 거 아닐까? 이긴 거 같지 않음? 탈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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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결론. 심장이 어서... 들어가 똥망이라 라고 하기에는 얼른 있었네 아씨 변명 차단기 진정한 적은 아니람이 아니었을까 교훈을 주기 위해 죽은건 아니었을까요 뭘로 그래도 저 쓸모없어 보이는 주판도 할일했다 잘가라 크트 60방어나 좋네 주판 아 광석모탐 첨탑 탈출 성공 아니요 설치 안줌 기념품 일연품 별로 쓰잘데기 없는데 그냥 싸움 베개 베개? 아이언 클레드들은 마법의 위장크림을 사용해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연실을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과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